성문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읽고 우리말 뜻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컴퓨터요. 아 컴퓨터 안 켜져 있나요? 네. 오케이. 진짜 말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시작해볼까요? For friends have fun. 그렇죠. For friends have fun. For friends have fun. 뭔 소리예요? 내 형의 친구들이 재밌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죠. For friends가 have fun 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뭐였더라? For friends have fun. 그렇죠. For friends have fun. 오케이. 자 여기서 몇 가지 선생님을 알려주면 For는 4란 뜻인 건 알 거고요. Friend 하면 친구란 뜻인데요. 여기에 S는 왜 붙어있나요? 저 1명이상 2명부터는 이렇게 여럿이라는 T를 내줘야 되고 영어에서는 S나 ES를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have fun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내라.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have fun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였더라? For friends have fun. 그렇죠. for friends have fun. 계속해서 계속해서 friends sit with her family. 오케이. 그래서 friend sit with her family. 그렇죠. 뭔 소리죠? 프랜이 그녀의 가족들과 앉아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si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앉다. 앉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보고 무슨 C라 하죠? 하다 C. 그렇죠. 하다 C인데요. 여기에 이번에 S는 왜 붙어있냐? 자, friend은 앞만 길어봤자 sh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한명이면 sh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다 C가 he나 she나 he처럼 여자 한명, 남자 한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가 뭘 한다라고 할 때 이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원래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모든 하다 C 중에 대장이야. 네. 알겠습니까? 근데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고 할 땐 두가 더즈로 바뀌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모숨만 바뀌어요. he나 she나 it을 만났기 때문에 두가 더즈로 바뀌면 더즈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하다 C에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with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많이 나왔었어요. 뭐뭐와 함께. her는 그녀의 라는 뜻이고 family는 가족. 그러니까 with her family가 무슨 뜻이에요? 응. 그녀를 가지고 많은 뜻이에요. 그렇죠. friend sits with her family.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계속해서. 프랑스 웨얼스 어 파이어 헤드. 그렇지. 프랑스 웨얼스. 프랑스 웨얼스. 어 파이어 헤드. 어 파이어 헤드. 오케이. 뭔 소리인가요? 어... 프랭크가... 음... 더 나의 둘 모자를 쓰고 있다. 오케이. 파이어 헤드 하면 소방관들 쓰는 그런 모자를 파이어 헤드이라 하겠죠? 어... 머리에 불이 붙은건 아니겠죠? 네. okay 그럼 where의 뜻은 뭘까요? 뭔가 몸에 걸치는 거, 안경을 쓰거나 장갑을 끼거나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입거나 하는 거 where, 입다란 뜻을 가진 무슨 시예요? 하다시인데 프랭크는 남자 한 명이거든요. 만만 길어 봤자 he예요. 그래서 이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와서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원래 where가 입다인데 where's 하는 겁니다. 프랭크, where's a fire head? 뭐였더라? 프랭크, where's a fire head? 그렇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셀 수 있는데 한계면 한계라고 티를 내줘야 돼요. 우리말과 다른 규칙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프랭크, where's a fire head? 그렇죠. Fred plays. Fred, Fred. With a frog. With a frog.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이건? 프랭크, where's a frog. 프랭크, where's a frog. 프랭, 앞만 길어 봤자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히. 히. 그러면 놀다라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가. 더즈. 더즈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s가 삐져나와서 놀다라는 말끝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오케이. 뭐였더라? Fred plays with a frog. 그렇죠. Fred plays with a frog. 알겠습니까? 한결이 f 있는 것들 발음할 때 윗니가 안에 입술을 스쳐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Fred. Fred. Frog. 하지만 얘는 P로 시작하기 때문에 P는 입술을 붙여서 되는 거야. play. plays. 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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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Fred or flies. plays. 오케이. 전부 다 F가 있으니까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a Fred or flies. plays. a plane. 오케이. 뭔 소리도. F가 하나의 비용기를 낸다. 그렇죠. fly 하면 원래 fly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날다 또는 비행기 같은 거를 날리다 뭐 어쨌든 날다란 뜻이든 날리다란 뜻이든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근데 Fred는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남자 이름 같애. 여자 이름 같애. Fred. 남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희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뭐가 들어 있다. 두가 아니고. does. 그래서 fly가 Y를 I로 꽂힌 다음에 ESS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익히면 돼요. Fred flies or plane. 오케이. 그래서 뭐랬더라? freddo flies or plane. freddo flies or plane. freddo flies or plane. freddo flies or plan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넓은 거 복잡이 있다. freddo flies or plane. 그렇지. freddo holds. freddo holds. some flowers. some flowers. fredda holds. some flowers. freddo holds. some flowers. 어, 봐둘이에요. freddo flies or plane. 이렇게 꽃을 잡고 있는거죠 hold의 뜻이 잡다 들다 이런 뜻인데 free다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기로 받자 여자 이름 같죠 그래서 여기도 하다시 속에 to가 아니고 to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듯이 s 붙였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기다려야 하다 where's 입고 있는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프리따 홀즈, 썸플라워즈, 홀즈의 뜻을 잘 기억 못했습니다. 잘 읽혀두시구요. 그 다음 플러그가 아니고 플래그 페이 웨이브 페이 웨이브 뭐 소리인가요? 페이가 하나를 뒷발음으로 들어. 그럼 웨이브의 뜻은 뭘까요? 힘들다 그러니까 어플래그는 깃발이죠 어플래그 뭐였더라 페이 웨이브 어 플래그 그렇지 페이 웨이브 어플래그 어플래그 페이 웨이브즈 아플래그 오케이 계속해서 페이 웨이브 어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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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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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페이스ζ 페이 웨이브 어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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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였더라? Faith Where is it? 어 Floppy hat 그렇지, Faith wears a floppy hat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Floyd behind? 그렇지, What is Floyd behind? What is Floyd behind? Behind What is Floyd behind? 오케이, 뭔 소리죠? 어디에 플로이드가 있니? 그렇죠, 어디에 플로이드가 숨어있니? 뭐였더라? What is Floyd What is Floyd What is Floyd He is Behind a fence 그렇지, He is Behind a fence Behind a fence OK, He는 뭐 대시 왔을까요? 남자 슬로이드 대시 왔죠 슬로이드 is behind a fence 뭔 뜻이죠? 그는 그는 손아의 울창이 뒤에 숨어있다 그렇죠, 뒤에 있다 He is 그는 있다 Behind a fence Fence 뒤에 네 He is He is Behind a Behind a Behind a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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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behind the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